광야의 토론자들 두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은 전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부대변인보다는 대변인이 나은 것 같으니 대변인으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대변인 실제로 하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대변인이신 거죠 네 이제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준우승 해서 이제 현 대변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상근대변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계신데 순방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국에 가서 조문 취소에 대해서 뭐 홀대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보셔요 네 일단은 홀대라는 말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 야당 쪽에서도 홀대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조문을 하러 가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사실 출발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조문을 가야 되냐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왕이 한세기를 했었던 여왕이 돌아가셨었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가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했고 가셔서 조문 잘하고 오시기를 기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셨는데 실제로 그 조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그런데요 대통령실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빈서에 가서 조문하는 건 없었지만 장례 미사에 참여했잖아요 장례식에 그게 이제 조문 일정의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할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조문이 이른바 3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 3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비판하는 지점인 3종이 한 세트다 라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저희도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고인의 영정 앞에서 이제 꽃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소했던 그 조문입니다 관이 있고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사실상 상반신이 노출이 돼서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빼고 모든 분들이 다 그곳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걸어서 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리셉션 그러니까 상주랑 만나는 자리인 거죠 찰스 이제 왕이 됐죠 우리를 놓치면 육개장 먹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가 장례식장 미사를 했던 건데 이거는 흔히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장례식 드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조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갔는데 첫 번째는 2, 3시 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왜냐하면 2, 3시 이후에 도착한 국가의 국가 정상들도 조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조문을 안 했냐 그러면 이게 의전의 실수의 문제인가 동선 관리의 실수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인가 이게 모든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홀대받지 않았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홀대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임세훈 대변인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문성호 대변인 사실은 영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 다 점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반론을 한번 제기해 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신 부분에서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게 이게 조문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을 열어놓고 그 앞에 가서 하는 참배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14시간을 기다려서 유명 인사들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상 그렇게 진행되지 못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조문 전체를 못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홀대라는 이야기 저희 측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충분히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기 발에서 사실관계들이 확인되면서 논조가 바뀌신 거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교적인 지금 절차상에서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국가정상분들께서 참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 뒤에 분들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의전히 좀 얘기가 나간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지만 어떤 이런 작은 실수를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외교를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작은 실수로 보시면 이거는 매우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좀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냥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이 못 갔다 하면 빨리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이 빨리 출발한다는 건 한국에서 빨리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사전 협의가 아마 됐었기 때문에 9시에 출발을 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의전과 그런 프로토콜과 이런 동선에 맞춰서 영국에서 준비를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이게 국가 간 정상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네 어디 놀러가듯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순방을 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한 100미터를 이동을 해도 미리 사전 답사를 3번이나 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따로 무슨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대로 이어진 동선대로 가서 참배하시고 그대로 쭉쭉쭉쭉 그 절차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뭐가 꼬였다 그런데 만약 그게 교통이다 그럼 그 교통을 사실상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예측은 현지에서도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서로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컨텐저시 플랜 같은 게 미리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정 막혀서 못 갔다 하면 그 이후에 리셉션 이후에 시간이 많았어요 저녁시간에 이란 같은 경우도 그때 참배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세 가지 제가 3종 세트라는 부분 중에서 참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에서 가신 대통령께서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도 납득이 어렵고 가서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혼자 빠졌냐 이거는 저희가 정치 공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우리나라의 대표에서 간 대통령이면 가셔서 멋있는 모습으로 참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고 오시는 게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문 대변인 좀 좁혀서 저녁에 왜 안 갔냐 저는 이제 할 말씀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이 막혀서 먼저 가면 빨리 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동행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물어봐서 책상을 좀 들었는데 지금 이게 워낙 굉장히 큰 국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시민들 전부가 거리에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국가 영국 측에서도 이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우리 쪽에 뭔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지 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고 얘기하시는 건지 거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그냥 이게 그냥 빨리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여사님께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나요 우리만 탁 꼬집어서 우리만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도 여러 가지 문제 문 대변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셨습니다만 저희에게 발생하신 문제가 종류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죠 그건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영국 여왕의 국상이라는 것이 영국에게는 정말 큰일이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70년 만에 있었던 일일 테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워낙 임기 기간이 기셨고 아마 태어나서 쭉 이분이 여왕이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이 국가가 어떻게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어지간히 넘어섰다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그냥 일방적인 상황에서 의전하듯이 딱딱딱 그냥 빨리 하면 되는 거고 미리 조율하면 되는 건데 왜 못했냐 이렇게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저녁에 왜 안 갔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제 저희 방송에 한 출연자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영 한국대사가 지금 공석이래요 그런데 왜 공석으로 냅두고 있냐 그러니까 현지 사령탑이랄까 이런 역할인데 이런 게 이런 문제를 불러온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영 한국대사가 공석인 부분은 이제 뭐 어째서 공석인지는 제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저녁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현지 상황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도 사실 좀 답답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비판받을 면은 있지만 과도한 비판이다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했다는 그리스 사례처럼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현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못 가신 거는 못 갔든 안 갔든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 문제로 그 목적으로 갔는데 그 행위를 안 했다? 그건 잘못한 거고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그 왜 못했냐를 말씀드리면 왜 못했는 과정에서 그 현지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 많이 모시고 현지에서 아주 복잡한 일 뭐 별일 다 겪어보고 뛰어도 가보고 걸어도 가봤습니다만 현지에서 해결 못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고 일반인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고 원수예요 국가 원수예요 아무리 영국에서 이런 국상이 일어나서 바쁘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내려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그 적절한 대우 홀드 안 받으셨다고 대우해줬다고 하잖아요 대우해주고 만약에 못 갈 것 같으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 와서 다 참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못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왜 가서 안 했을까 아니면 못 했을까가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첫 번째 대통령께서 가시고 싶지 않은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 현지의 외교 안보 이런 의전 라인이 다 엉망이다 이거 다 교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까지 가서 조문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조문을 안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은 삼종세태라니까 그건 이제 저쪽의 주장일 뿐이고요 저쪽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미국과 영국에서 이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방과 관련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한일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서도 저희가 아사히신문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쪽하고 일본 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문 대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어떤 저희 대통령실의 어떤 외교 채널이 외부의 소통을 하고 어떤 사안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 충분히 조율된 이후에 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일본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야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김태호 1차장이 발표했죠 이게 실제 상황이 어땠든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이 분명히 외교부 내부의 직원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보다 마땅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본과의 이제 회담 문제는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달각달각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적해 있는 너무 갈등이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이 팽팽하다 보니까 뭔가 조율이 안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인데 다만 저도 아쉬운 거는 한일 정상과의 만남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유엔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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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만나긴 합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한일 같은 경우는요 꼭 끝까지 이게 안 정해져요 그 이유가 서로 간에 이제 대립된 일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또 그게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문제는 그게 취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조정이 안 되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서로 함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근데 어느 한쪽에서 먼저 이거 만날 것 안 만났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긋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지금 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고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일 관계라는 게 굉장히 폭발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도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종의 국내 정치형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참 쉽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내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이럴수록 담당자들 책임 맞는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 잘못했다 해서 그냥 간단히 끝내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11분이냐 이런 것도 참 논란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정쟁이야 정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하시는 쪽에서도 그렇게 뭐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선적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임세윤 대변인 이거 몇 분의니 이런 거는 그냥 저도 그냥 일부러 뭐 좀 이렇게 까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어땠냐가 그냥 더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저는 그 내용을 저도 바빠서 아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냥 유엔총회에서 이번에 모토가 자유연대 확대 기여외교 그다음에 식량안보보건협력 유엔개혁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좀 부실하지 않았나 자유만 너무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21번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기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이번에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원조를 받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가 당당하게 다른 국가에게 원조를 하고 또 어떤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을 유엔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좋았는데 사실 11분이라는 시간 내에 뭔가 디테일한 내용을 담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외교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 걸 좀 지켜봐 주시고 그 뒤에 이제 뭐 잘한 건 잘했다고 또 비판을 비판해 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여왕 조문 취소와 관련해서 두 분이 아주 반대 입장으로 논쟁을 하셨지만 한일정상회담 문제라든지 또 유엔총의 연설 불량 시간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말씀을 주시네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후속 토크 유튜브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공감 유튜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훈 전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기도 하죠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영빈관 얘기가 또 며칠 전에 있었어요 900억 가까운 예산인데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취소를 시켰다 그런데 주목받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입니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신문보고 알았다 일단 문 대변인부터 말씀 주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영빈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총리께 직접적으로 전달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건 좀 이슈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먼저 신문에서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총리 패싱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총리라는 분께서 하셔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번 매번 보고받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다른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퍼컷을 매긴 거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하여튼 왜냐하면 굳이 난 신문보고 알았다고 답변할 이유가 뭐였을까 한 팀인데 참 이게 일국의 총리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신문보고 알았다 본인이 무능하다는 건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 900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매우 첨예한 거죠 지금 우리 모든 국민과 특히 야당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매우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옮기지도 않아야 될 청와대를 옮기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세금이 계속 낭비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리가 몰랐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작은 예산 한 10억짜리 예산 그런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슈 자체가 이걸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에 옮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자 사실 돈도 별로 안 든다 얘기하면서 영빈관 얘기를 묻자 그거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쓰는 건 굳이 다시 만든 게 되나요 그냥 옛날 거 써도 되고 라고 말한 적이 있으세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게 된 그런 입장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빈관 설치가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다 이것만은 지금 예산을 조정한 단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무조정실의 가장 헤드가 누구냐 총리잖아요 총리한테 그걸 보고를 안 합니까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 이러면 그 보고 라인들 정보를 다 사직서 내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모른 척한다 그러면 저는 이건 왜 모른 척할지가 그것도 궁금한 게 이게 이른바 7월 말 이후에 이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쪽지처럼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이거를 특히나 영빈관 설치는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굉장히 면밀한 단계의 예산 추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뭐 뚝딱뚝딱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부지를 알아보고 그 부지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변 이런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산에 영빈관을 세운다는 거니까 부지를 아마 구입을 해야 됐고요 왜냐하면 용산 근처가 저희가 상업용지는 거의 없고 국방부 경내에다가 영빈관을 짓겠다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근처에 짓겠다고만 했었어요 대통령실 주변에 짓겠다 그러면 용산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른바 지금 대통령실 주변은 대부분 다 미군 소속의 공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펴봤더니 몇 군데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게 있는데 그것도 미군에서 소유한 거고 미군에서 부지를 팔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약간 나아가서 한번 찾아본 거고 그러면 이런 부지 선정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이게 한 적어도 몇 달 이상은 걸려서 예산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련 부처랑도 협의가 돼야 되고 대통령실에 누군가도 붙어가지고 여기 tf처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을 그냥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다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러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문성호 대변인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빈관 신축이 갑작스럽게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영빈관 신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도 지금 이제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지금 이 영빈관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좀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대로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실제 발언을 몇 번 하셨었고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실제로 용산을 옮겼으니까 영빈관 새로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이제 뭐 다시 수리를 하고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나왔던 예산이고요 실제로 이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뭐 가지고 이제 어떤 갑자기 나왔다 자기들끼리는 뭐 없었던 것처럼 사용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제가 대변인인데 저희 당의 이걸 좀 비판을 인정하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아니 그것도 사실 되게 성숙한 태도의 문제는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과정 당시에 청와대 이전을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0억대 후반 정도면 충분히 다른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이 또 나오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비판스럽게 비판을 하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까 이제 외교 문제하고도 똑같이 실제로 내부를 따지고 보면 사실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당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뭔가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한덕수 총리 관련 이야기만 해도 그 관련 라인 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 업무 하시는 분들 지금 좀 인사가 좀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세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 아니 영빈관은 제가 그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사신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영빈관이 좀 낡았다 그런데 이거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다 낡았습니다 비서동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근무하실 분들 낡았다기보다 오래됐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오래됐고 안에 비서동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서들이야 그냥 일하는 공간인 거고 영빈관 같은 경우는 손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낡은 곳에서 손님 맞이하는 게 약간 좀 민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 모시기에 약간 좀 그렇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짓겠다가 아니라 안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두세 달 겪어서 임성석 당시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는 다 진행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네 다 리모델링 마무리돼서 지금은 이제 안에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리모델링하고 정비된 고친 영빈관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실제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짓는 데 드는 예산이 이제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해서 그런데 이제 계보수가 완전히 됐다고 하시는데 조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계보수를 진행을 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정이 되기는 이제 신축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또 이제 지금 또 취소된 상황입니다 취소는 잘한 겁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취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갑자기 예산이 나온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7월 말에 인도네시아 조코비치 대통령이 왔었을 때 지금의 영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리셉션을 하니 너무 좀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으로 이제 청와대 영빈관을 새로 만드는 게 얘기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7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해봐야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기간이고 급하게 일을 처리해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선정부터 많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878억이라는 근거조차 없는 게 쑥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이 큰 거를 총리도 모르고 수석 안부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할 때도 매우 촘촘하고 촘촘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미 짜여진 예산을 갑자기 없앨 때도 그 근거조항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냥 반나저만에 이거 안 해 하고 뚝 뒤집은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하여튼 여당이 원래 좀 코너에 몰려있는 역할이긴 한데 제가 괜히 미안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소하는 건 너무 좋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하려는 자세는 매우 좋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내부에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오해와 비판을 불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서초동에서 온 사람들로만 구성했다 그나마 여의도 출신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내보냈다 손발이 안 맞는다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서초동 출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실무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결정권을 가진 라인에서 제대로 된 결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일 텐데 대통령께서 정말 인사를 쓰실 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 좋은 게 한 번 믿은 분을 최대한 신뢰해주고 또 그분에게 믿고 맡겨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해줄 때는 참 좋은데 거꾸로 이분이 조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믿고 쓰는 분들이 실수를 해도 계속 감해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가 조금 저는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인사 교체를 통해서 쇄신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책임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결정권한이 있는 윗사람입니다 수석급 이사 수석이나 대통령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비서감 행정관 몇 명 바꾸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결정권한 없습니다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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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결정권한 있는 사람 타고 올라가 가장 큰 책임은 인사를 했던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법원의 결정을 아직 저희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은 조금 더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제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로 징계했던 명분이 결국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었던 성상남 을호군으로 인해서 어떤 대표로서 가져야 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그거를 무모하했다는 거죠 정무실장 통해서 그렇죠 무모한 혐의 때문에 다음 건 정지가 나왔던 거죠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중심이 되었던 성상남 자체가 이제 불송치 무혐의로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가적인 징계를 하기에는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류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양두구역, 신군부 이런 발언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에서 어떤 양고기, 개고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더러 개고기라고 했다가 어떤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개로 불렀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사자성어에서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새옹지마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치면 새옹이 할아버지 용자니까 너 나 노인네 취급한 거야? 너 나 모욕했어? 이런 논의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지금 대한민국 여당 중앙담론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저는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당이지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일단 안타까운 거는 저희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잘 순조롭게 해야 저희도 견제와 균형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에 빠진 거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말은 조금 얄밉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방이면 얄밉을 것 같고 같은 편이면 얄밉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니까 따다다다 하면서 말도 얄밉게 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얄밉한 사람입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해야 되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대선도 승리를 이끌었고 지방선거도 승리했고 어쨌든 2승을 했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갑자기 13년 전에 이를 끄집어내면서 윤리위에 해소되고 그리고 그 이에 또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가담돼 있고 그래서 굳이 이 대표를 왜 이렇게 몰아내려고 난리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밉상을 보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밉상보다 이런 일반적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고 정말 이 당에서 없어야 된다면 그냥 이분이 그래도 선출된 대표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러면 이 선출된 선출을 했던 당원과 이런 민심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게 문제니까 당원 여러분 이 사람 제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전당원 그냥 소환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려고 자꾸 꼼수 쓰고 윤리위 회부했다가 제명을 했다가 무슨 비대위 만들었다 또 비대위 만들었다 이런 사태가 너무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는 건 이준석 대표의 요구이기도 합니까 이 대표께서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인 분들의 요구입니까 아니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당내에서 자꾸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대표는 이제 당원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가장 정당성 있는 권력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뭐가 잘못을 했다고 쳐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법인데 이것을 자꾸 어떤 최고위 조금 몇 명 전국이 몇 명 모여서 을총에서 몇 명 자꾸 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이죠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문제를 봤던 것이 뭐냐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상상황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후에 비상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전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당원 소관제로 해서 이준석 대표 재신임을 당원들에게 물으면 될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걸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가 싫다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용호 의원이 표를 많이 받았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와는 표차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 담긴 국회의원들의 마음이랄까 표심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입망이 부족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많은 의원님이나 이런 당원분들의 지지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런데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의 어떤 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 표출이지 않을까 윤핵관에 대한 의견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그분들마저도 어떤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요 이분들께서 어떤 말 그대로 윤핵관이라는 게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핵심인지조차 사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어떤 이준석 대표와 대립하는 분들일 뿐이지 그거 실제로 어떤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씩 윤핵관에 쏠렸던 그러한 권력의 힘들이 조금 더 분산되고 지금 좀 그 이른바 윤핵관 또 아니면 윤핵관 호소자였던 분들도 우리가 좀 너무하는 건가라는 좀 이제 생각이 온 것 같아요 이른바 현타가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도 아마 아무리 이준석이 미워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법원 판결까지 뒤집어서 무슨 비대위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당내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거 이거 누가 봐도 국민의 누가 봐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쪽에 이제 힘을 딱 쏟아주는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해서 의견 표명을 조금씩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안일하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가처분을 해도 인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그게 아니었고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일이 발생하니 이제 이른바 좀 빠르게 손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견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래야 정당이 흔히 하는 말로 장사도 잘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내용을 극복하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후토크까지 감사하고요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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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